안녕하세요. 로마산 한국남자 레만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발레한테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한국과 인간에 들어간차가 추억이 된 모습은요.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부분의 페이콜ek을 원합니다. 다비를 제공해 있는데. 네. 싶어요. 그렇지만 오늘 한국과 인간은 한국의 미세커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거? 이거? 모카콜료 모카콜료 아니요 아니요 거의 인스턴 인스턴 미국 네 인스턴 인스턴 ised 이 고치 예 여기 실제로 이거 их 그냥 내가 넌 베들어 개인한 rulers 안 와라 아치 이 시필에 해주시는 게 아마라 다이어 오늘 고맙지 주말에 너무 궁금합니다 렛츠고 마치 렛츠고, 렛츠고, 갤딸츠고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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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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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거 oso 너무 귀여워 네,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해 배우가 없어서 보유한 한국어 아, 그 친구가 안전한 부족하니까 그래, 원래 원하는 것이 와 쉽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.. well.. 그런데 내가 필요한 줄 알지 이통신에 불해져.. 안있는 이통신에 손에어.. 이통신에 손을 뵈시? 하지만 저 뵈는 것 같아 노래가 보니? 네 취id cott이간 네.. 내가 먼저 뵈시.. 너 뵈? 예.. 제 삶의 뵈시.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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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소금 안에서 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소금은 고마워! 왜 이렇게? 바다! 를 먹으러 가고 싶다! 를 먹으러 가고 싶다! 를 먹으러 가고 싶다! 를 먹으러 가고 싶다! 를 먹으러 가고 싶다!